자녀를 납치했다며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범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강릉과 고성 등에서 자녀가 돈을 갚지 않아 납치됐다는 협박 전화에 속아 5명이 7,840만 원을 송금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강원경찰은 돈을 수거한 역할을 한 말레이시아 국적 20대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조직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 자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인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